PK, MK들은 꼭 하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모님들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설교 듣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보좌의 축복이요. 이걸 모르면 무당에게 집니다. 무성. 이걸 모더라면 뉴 에이지 팀에게 줘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프리메이션 접신한 단체인지요. 그거에게 무릎 꿇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안 믿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하다가 완전히 악령 들려가지고 고치다 못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정확하게 붙잡을 때요. 이때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요. 이때의 빛이 2, 3, 7로 비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번 주제는 리더들을 살릴 리더가 누구냐. pk, mk들이요. 그러면 1강은 뭐였느냐. 모든 시대에 움직인 렘넨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재 입장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재앙맞는 심부름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심부름하고 있지만 최고의 위치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리더 위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를 살리려고 하면 리더 위에가 돼야 되지. 밑에 있으면 못 살리잖아요. 리더를 살림이 informal 필요합니다. 리더 위에를 살릴려야 됩니다. 자신을 포함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만 리더 살릴 리더나 리더 위에는 같은 말입니다만 조금씩 중요한 내용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만 리더 살릴 리더나 리더 위반을 조금씩 중요한 내용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내 경제 문제는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응답을 몰고 와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건강 문제는 어떡하지요?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으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야 살려주는 것이죠. 자,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해라. 그러나 가장 높은 시각을 가지고 오세요. 자, 시각은 낮으면서 일은 높은 곳에서 하려면 쫓긴 합니다. 말씀하고도 안 맞고 지구하고도 안 맞아요. 그렇죠. 내 마음은 가장 낮은 곳이죠. 믿음은 높은 곳이죠. 반대로 믿음은 저 낮은 곳에 있고 내 생각은 높은 곳에 있다.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심부름해라. 이게 시작이다. 높은 시각 가지고 리드를 해라.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리드를 해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리드를 해라. 높은 시각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때가 보호자 축복이 많이 일어나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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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때 보호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정확한 약속이 있는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밥 안 먹읍시다. 그런 걸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간 내면 하는 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수십억보다 더 큰 거 걸려있는데 저 사람하고 약속했다면 아, 이제 먹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로 나에게 딱 설계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아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작품을 딱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러면 반드시 높은 시각으로 보게 돼요. 높은 곳에 있게 됩니다. 자, 렘티룸이 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나이 어린데 왕보다 더 높은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싸웁니까? 따라와야지. 교회들이 많이 싸운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건 엉터리 교회입니다. 나중 되면 축복되지도 않고 응답이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육신적인 응답이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응답 우리가 이 마음을 받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받습니까? 안 그래요? 육신적인 응답이면 어떤 겁니까? 저는 바쁜데 뭐 머리 물 안 들이지 안경 안 끼지 됐지 뭐 어떡합니까? 육신적이라는 건 뭐 있습니까? 쳐다보고 말하고 먹고 하는 거 그게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먹으러 중요합니까? 렘티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싸울 거 없어요. 싸우는 수준 되면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수준이 같으니까 싸워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열두 시대가 딱 보여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결론에서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가고 있다니까요. 열 두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처음부터 있어요. 성사함이 하나님의 거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오신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열두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느냐 완전히 all changed to go. 이것을 딱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두 시대를 딱 죽인 것 같아요. 렘는던데 그럼 뭡니까? 칠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빛의 능력을 가진 성사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여정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일부러 이리 보냈다니까요.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해야 되겠다. 그건 이미 인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게 무슨 옳은 인간입니까? 부모님이 도와준다. 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고생을 해도 그게 바른 인간이요. 그리고 시작을 여기서 살아가니깐요. 낮은 곳에서 자꾸 높은 곳에서 기울락을 하지 말고 낮은 곳에서 그러면서 높은 시각을 이 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미리 와 보니까 어느 교단이 맞다,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을 달 필요 없습니다. 어느 교단이 진짜 응답받냐 따라서 따라와야 돼요. 적소 비용. 우리 교단이 옳다, 나쁘다 따지기 전에 진짜 응답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고 복문도 한다면 별로 최고인 것입니다. 틀린 것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새끼도 원하는 양 천명이 있어도 소용없어도 나중에 다 죽어. 단 두 마리가 있어도 새끼 낳는 양이라야 계속 그래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여러 가지 비밀 이 두 번째 여정입니다. 그걸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발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키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우리는 흐름을 보고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생 살아가야 될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명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는 바로 이 응답이 임하는 곳이다. 내일 주일 날 설교를 하고 듣게 되는데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표라면 반드시 이 일일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말고 비대면 문제가 왔습니까? 벌써 비대면에게 우리는 지고 있는 거요. 눈치를 빨리 쳐야 돼요. 이제 와서 비대면 비대면 삼단체는 벌써 1세기 전에 비대면을 준비해서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응답 안 온다. 올 리가 없지요. 그러면 오면 안 되지. 우리 렘들, 여러분이 리데를 끄는 리더가 돼야 돼요. 우리 PK들은 왜 그러냐. 양심상 제가 목사 아닙니까? 내가 장로 같으면 또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장로 같으면 우리 장로들이 모든 걸 희생해서 교회를 살리자. 나 그러나 그렇죠. 난 목사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목해서 한여보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리더 살리고 시대 살릴 리더다 이 말이요. 다 있는데 말이요. 겁낼 게 없어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지. 자꾸 가짜 붙잡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데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 이런 거 말이요. 나는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딱 사실 몇 달 만에 딱 누워주셔서 아. 그때 첫 번째 눈이 뭔지 압니까? 교회 못 모인다 이게 문제 아니요. 자꾸 돈 계산하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 아니요. 성경 인용하면서 말이야 모이는 걸 표하고 말세야만 모여야지 코로나가 뭐냐 모이자 그런 억지 소리 나고 아니죠. 삶단체는 비대면으로 모든 걸 장악하고 스탠바이 딱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굉장한 주자들이 빌 게이츠와 스티비 잡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삶단체 핵심 멤버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싸우지 마세요. 안 부끄럽습니까? aren't you ashamed? don't go to churches and fight. 사람이요. 제일 불쌍한 게 부끄러운 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뭐지 싸우지 마세요. 그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황금사들이 목사 새끼들 일한다 하잖아요. 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존경을 못 받아도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굳이 멸시받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멸시받습니다. 아무거나 고발하자 못하잖아요. 축복 다 놓치고 Remnant PK, MK 기억이 됩니다. Remnant PKs, MKs remember. 우리는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당보다 나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접신한 삼단체는 싸우지 않고 이기고 있습니다. 어쩌렵니까? PK, MK,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PKs, MKs, are there things that discourage you? 그것은 사치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리로 보냈는데 나중 곳으로 왜 낙심합니다? 부모가 마음을 했습니까? 정말 배부른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어마어마해요. 본론을 들어봅시다. 앞에 조금 서론을 하나 더 봐야 되겠습니다. 본론도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PK, MK는 지금 학업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PKs, MKs now is not time to worry about your studies so don't do that. 시대 변화를 보세요. 변화가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Change is not the issue.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답 아닙니다. 이전 것이니까 빨리 참고해야 돼요. 기준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pk, mk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세 개입니다. 여러분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사람들은 하나 말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서민에게 답을 줄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답을 줄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히기 시작해 하도 안 믿으니까 사단 과학자도 이 영화 만들어내고요. 뭔가 좀 이제 과학은 과학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허간문화에 답을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절로 와요. 그렇죠? 요셉이 뭐 연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연구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신 보여주는 언어를 설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 얘기예요. 다 살려주는 말 하는데 무슨 경쟁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 총리식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 remnant입니다. 서로 놓치지 마세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빨리 졸업해가지고 그건 기초니까 답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여름은 진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 대학 나온 사람 안 하는 사람 천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답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면 좋지.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스미드에게 줄을 답을 하는 준비식이 되기다. 똑같잖아요.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이 피 제사 드릴 것이라고 말해라.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증거를 하나 주겠는데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됐잖아요. 이 지금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이 뭡니까? 이게 지금요. 미스파 운동입니다. 말하자면 모두에게 준 답이지만 특히 불레세대에게 준 답입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장 19장 1절의 21절은 아주 중요한 호랩사항이 있는 일이죠. 어렵게 내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저절로 와서 주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말입니까? 아랍 나라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그래요. 가기도 전에 역사는 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울아 두려 말라 가이사 앞에 써야 하리라. 가이사가 이 소식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가 바울이 나타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쳐다보실 쳐다볼 겁니다. 그렇죠. 답을 줬으니까 사단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닌 거 알아야 됩니다. 렘렛렛더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학벌이 사단에겐 답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학벌이 사단에겐 답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학벌이 사단에겐 답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마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게 사단에게 주는 답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아직 완성 안 되었으니까 사단이 겁도 없이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고소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원은 누가 너희를 고소하래요?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 고소했다니까 사단이 그 도시 보러 보러 가지고 요업 보세요. 오만 추국 다 주니까 잘 믿지. 저거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업이 한 답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뭐 재산 다 이뤘는데 내가 뭐 가지고 왔냐 달때 가지고 가느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영광 돌릴 뿐이다. 이런 일로 여호를 원망치 않게 하옵소서. 제 못 말리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은 벌벌 뜨른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PK들은요. 성사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것만이 사단에게 주는 답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우리가 뭘 했고 절대 사단에게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 PK들이 잘못 알아버리면 큰일 나요. 내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사단에게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요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사단이 벌벌 뜨른 겁니다. 어떤 문제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주시네.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게 사단에게 주는 답입니다. 그렇죠.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어나오는데 방글라데스에 잡히는 그 목사 보세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난 아직까지 한국에서 우리 멤버가 가운데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뭐 손해나가시면 난리인데 죽게 됐다니까요. 예수 민단의 이유로 죽이기에는 국가에서 누명을 세운 거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산적으로 내일도 연락 왔다니까요. 목사님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아 난 놀랬어. 나는 방글라데스에 그런 사람인지 난 몰랐어. 나 웃음이 봤다니까요. 솔직히 뭐 방글라데스인데 회개했어요. 내일도 직접 늘러왔다니까 끝말이 무서워요. 죽어도 괜찮다고 하세요. 우리나라에는 꼭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아 진짜 할 말 안 돼요. 사단에게 주는 확실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더 깊이 기억해야 돼요. 흑암 문화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예 여러분 최고의 시각을 딱 갖고 계세요. 찾아내라니까요. 오직을 발견해버리는데 흑암 문화지가 어떻게 이깁니까? 유일성 단어 잘 보세요. 기다림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건 우리의 수준이고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까? 뭘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참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We're not finding this. We're waiting for it. 참고는 변글려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If we're just trying to green and bear it, then we're going to make ourselves sick, and so we're enjoying as we wait. 제 창조입니다. 리-creation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어로는 골이라고 합니다. We call it goal in English. 공 넣었을 때 골 하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축구는 마무리만 뒹굴고 터져도 괜찮아. 넣어야 돼. 그렇죠? 브라질이고 뭐라고 하고 브라질 하도 모르고 넣으면 이기는 거야. 제 창조로 뒤집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지금 이 일을 낳아요. 정말로 여러분을 막는 자 있다. 하나님은 불러가십니다. 어째서 가난한 땅을 다 죽이라고 했냐? 복음을 막으니까. 많은 사람을 죽일 거니까요. 왜 애굽을 죽입니까? 많은 사람을 죽일 거니까요. 여호와 정의는 군대에 안 간다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군대 가는 건 사람 죽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 죽이기 전쟁 왔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네요? 여호와 정의 논리들 하거든요.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전쟁 온 거 그대로 맞아 죽어야 돼. 아브라함도 전쟁했잖아요. 다위도 전쟁했잖아요. 그 사람들에 있는 전쟁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 이 죽복 속에 있으면 이게 와요. 절대 PK, MK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응답을 기다려야죠. 지금부터 이 말씀을 편집하는 깊은 시간을 오늘부터 가있어요. 깊은 기도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겁이 있다, 압니까? 또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진짜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십사 누리는 기도의 리듬을 탑니다. 그렇죠. 왜 어른들이 자꾸 자빠지느냐? 리듬이라고 그러죠. 그럼 나이 많아서 안 자빠지는 사람이서 왜냐? 리듬을 누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생이거든. 응답받을 하지 말고 집중 기도하세요. 응답은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저 인간 죽이지십시오. 누가 죽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응답이 아니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열두 가지 시대를 조금 아까 나왔잖아요. 설명 좀 하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어릴 때 너무 형편이 안 되니까 구두 닦기를 했어요. 구두 닦기를 했는데 미군부대에서 구두 닦기를 했어요. 보금을 가고 있었다고요. 보금을 가고 있었다고요. 군부대에서 들었는지 바퀴 애들 보금을 가고 있었다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구두맛 닦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편집되어 있고요. 설계가 되어있고 다른 아이들 다 흔들리는데 그건 말씀 딱 붙잡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 각인, 부리, 체질,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네 번째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As I said before With Immanuel Oneness With Immanuel and Oneness 비록 구두 닦고 있는데도 그것은 말이에요. 긴장해서 밖에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Even though he was a shining shoes he was able to uncover answers in his field. 구두 닦는데 While shining shoes. With Immanuel 보인다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To say he saw With Immanuel Oneness is not your average words. 그 미군이 얘는 좀 달라 개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And so an American soldier saw that he was kind of different and so adopted that child. 인지 구답지 마니 양자로 삼은 거예요. And don't longer shine shoes you are now my son. 그야말로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And what do we truly call that? 이런 응답이 자꾸 오게 돼 있어요. These kinds of answers will continue to come. 이게 벌써 이제 아까 말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축복이 쫙 오기 시작합니다. And this as I said before is the blessing of the throne as well as the blessing of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y send the light to shine to the twenty-thirds of nations.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됩니다. So he goes to America 아버지를 따라서 following his father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발견하는 겁니다. And there he uncovers only uniqueness and recreation. 드디어 그때부터는 자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And from that point on he finds what's his own. 24, 25 영혼입니다. 24 hours, 25 hours and eternity. 아버지보다 더 큰 인물 됐어요. And so he became a greater figure than his father. 이렇게 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파수군도 되고 치료자도 되고 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And in this way he became a watchman to heal the age as well as a doctor and an ambassador. 그렇지요. Isn't that so? 이런 응답이 이제 오는 겁니다.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ultimately what can he see? 이삼질 주요 이제 이게 서민에서 직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의 영원한 주제예요. 이삼질을 추유하고 서민을 내놓는다. 이때부터 열 번째 축복을 시작합니다. From this point on a tenth blessing comes. 뭡니까? What is that? PK들이 가야 되는 Nobody The place of nobody that the PKs must have to PK의 시작 Nobody The start of the PKs Nobody PK의 목표 Everybody is everybody P.K. 가는 길 Nothing And the PK's path is nothing 이걸 가지고 everything 으로만 내놉합니다. And with that you make it into everything 마지막 열두 문제 뭡니까? And what's the 12th? All change All change 이게 열두 시대예요. These are the 12 ages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You just slightly make this time And it's okay to forget everything else You put all things together that you accurately hold the God's word and the blessing of the throne Time and space and light or time And so listen sermon is important but holding well to the covenant of the sermon is more important What does it mean to hold well to it? It's also difficult That too will be difficult It might be difficult for you to think that it's hold to it but if you think about the remnants it's easy That his brother sold it but he was smart by that He held to God's plan He held to the covenant well Isn't that so? 왕궁 안에 있으면 성공할 건데 그거 버리고 나와서 모세가 If he remained in the palace he would succeed But he discarded that and came out He held to the covenant well I'm talking about that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은약계 곁에 누워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That while everyone else was sleeping Samuel laid next to the ark of the covenant and prayed 사울 왕이 그렇게 해도 군대에 이끌고 말해 쫄병들 설득시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안 했어요 King Saul was bringing his entire army He had lured all of his private soldiers and trying to kill David but David never wants retaliation 다른 사람은 다 베델 여리고 길갈 좋잖아요 거기 있을라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영감을 나게 달라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베델이 아닙니다 그렇죠 집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여리고가 아니라니깐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아람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 시대에 가장 확신한 언약 잡은 사람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럼 끝입니다 틀린 언약 잡고 아무리 못 물으신다 그걸 보고 헌일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면 돼요 그게 속잖아요 노력하면 된다니까 이게 헌일이라 그 짓을 왜 합니까 내가 저런 분이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시계가 틀리게 가는 시계보다 안 가는 시계가 나와요 안 가는 시계는 하루에 두 번 정확하게 맞아 틀린 시계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틀려요 PK 여러분 MK 여러분 언약 제대로 잡으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PK, MK 수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